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2020 대구경북 관광회의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회원과 시군 향후 회장, 한국여행업협회,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대구경북 관광회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또 선포식 이후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 14개국, 외국인 대학생 15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관광 서포터즈가 특별 공연을 펼쳤습니다. 양시도는 앞으로 대구시는 쇼핑, 한류 문화 등을 중심으로 경북은 자연, 힐링, 전통 문화 등의 특색을 살려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